네, 꿈보다는 해몽이라고 하죠. 글로벌 이슈를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트렌드 김종일 전문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중국의 경제 지표의 의미를 좀 해석해보고 우리 시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지표부터 살펴볼까요? 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실물 지표들의 흐름을 보시면 뚜렷하게 둔화된 것과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나뉘게 되겠지만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실물 지표 중에서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은 소비 쪽입니다. 소비는 그런대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나머지 산업 생산이라든지 고정자산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소비는 조금 좋아졌는데 나머지 지표들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어서 중국의 실물 지표들은 좀 실망스러웠다. 여전히 경기 회복 속도는 완만하긴 하지만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진 않다라고 해석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부동산 지표의 흐름인데요. 여전히 광저우라든지 베이징, 난징, 상하이, 일선 도시들의 상승률, 주택가격 상승률은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된 규제책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게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구간에서는 또 시장을 제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고정자산 투자인데요. 이 고정자산 투자가 지금 3차 산업도 줄어들고 있고 2차 산업에서는 일부 늘어나고 있지만 서부 쪽의 새로운 대개발을 위한 일부 요인이었다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고정자산 투자의 여력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살아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데 또 소비도 지금 춘절을 앞두고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고정자산 투자가 끊임없이 줄어들게 되면 중국 GDP의 20% 이상을 체제하고 있는 투자의 감소로 인한 성장률 둔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중국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성장률을 높이기는 어렵다. 그래서 7% 수준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리커창이 최근에 얘기한 7.2%가 어느 정도의 한계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소비는 증가하고 있고 생산과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엇갈리고 있는데 하나 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어제 MTN에 방송 보셨던 분들은 이 뉴스 접하셨을 겁니다. 국내에서도 위완화 예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만큼 위완화가 강세이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은 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이런 실물의 흐름과 함께 금융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요. 위완화는 지금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의 조금의 변동 환율제를 채택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달러에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는 것은 정말 오래간만인데요. 지금 12월 들어서 거의 1% 가까운 강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준비된 차트를 보시면 지난 3년간 흐름으로 봤을 때도 거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위완화 강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12월 들어서 전체적으로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 위완화 강세는 추세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위완화 강세의 원인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성장률이 높다는 점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금리 스프레드를 보시면 2년물 금리 차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년물 금리 차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쪽으로 돈 용겨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캐리 트레이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그런 펀드들도 있지만 환율 기준에서 봤을 때는 위완화가 가장 초강세이기 때문에 위완화 쪽으로 흘러들어간 그런 자금들 또 엔화에 투자했다가 엔화가 최근 약세를 보임으로써 상대적으로 위완화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위완화 강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조금 전에 우리나라 위완화 예금 말씀해 주셨는데 홍콩 쪽에서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중국이 아직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 시장 쪽에 있어서는 홍콩 시장 쪽을 보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준비되신 것처럼 증가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금 위완화 예금액 자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완화 예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완화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위완화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이게 버블인지 여부는 조금 더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금융 시장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는 최근 중국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위완화에 대한 관심 또 위완화를 담고자 하는 그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완화를 좋아하는 가운데서 아직 생산과 소비의 이런 개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다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위완화에 대한 강세를 꾸준하게 예상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탄력이 둔화되기는 하나 여전히 좋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국에 대한 매력도가 서부대 개발을 통해서 향후에도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중국에 대한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발표된 지표상에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무엇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 미국 시장도 차별화, 국내 시장도 전부 차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별화의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중국 관련주로 가장 먼저 꼽았던 것이 소재주들, 기계주들 이런 것들을 많이 꼽았죠. 주로 소재 산업재를 꼽았는데 중국의 최근의 수입 동향을 보시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철강이나 화학, 지금 시기별로 조금 늘어나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추세 자체는 엄청나게 다운이죠.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자본제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기계, 일반기계 모두 급격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 측면에서 봤을 때 급격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반대로 내구 소비재를 중심으로 하는 IT와 자동차는 빠른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수출하는 것도 중요한데 수입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품목이 바뀌어나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의 소비재, 즉 경쟁력 있는 완제품에 대한 수입을 높여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삼성전자 같은 제품들의 우위성은, 갤럭시 시리즈를 비롯한 이런 제품들의 우위성은 앞으로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이 소매 판매 중에서 뭐가 늘었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통신기기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기기들 중에서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만 물론 삼성 제품도 있고 애플 제품도 있겠지만 중국의 로컬 제품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2013년도 하반기에 들어감에 따라서 통신기기 판매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즉 최근에 증가했던 소매 판매의 상당 부분은 이 통신기기 판매가 견인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SK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 여전히 시장에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의 생산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미국도 상당수의 제조업 지표를 자동차 그리고 항공업종이 이끌고 있는 양상인데요.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 기타 운수장비보다 자동차가 월등하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외국의 자동차 회사들,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도 중국 공장을 풀가동해서 돌리고 있고요.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풀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공장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소비 쪽에서는 IT기기 소비가, 생산 쪽에서는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자동차와 관련된 운수장비의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연동될 수 있는 종목권들이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최근에 업력을 넓혀나가고 있는 한국타이어라든지 만도 같은 기업, 또 현대차 같은 기업들의 수혜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의 수출입인데요. 중국의 수출입을 보시면 최근에 전반적으로 무역 수치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수출입의 증가율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특징은 뭐냐 하면 유럽과 미국이 조금 좋아지는 듯하면서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조금씩 플러스로 반전되고 있는 것이 하반기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진국 수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제품들은 상당히 저가 공산품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흐름이 약간은 고가의 기기까지는 아니지만 중가의 기기로 바뀌고 있는 모습으로 살펴봤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 부품들, 앞서 이미 언급되었던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에 포함되고 있다. 또 하나 중국에 들어가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공장에서 수출되고 있는 물량들도 상당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여전히 우리 시장 내에서도 중국 관련주라고 꼽히는 소재, 화학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권들에 대한 관심,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NX, 한국타이어 이런 종목권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그들 종목이 박스권 상단에서 여전히 유지하고 있거나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중국에서 어떤 산업이 진행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건들이 달라졌다면 이제는 중국 소비자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들이 달라진다. 이런 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관심주로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 한국타이어나 만도, 현대차까지 관심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트렌드 김종일 전문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